한글자막 by 자영 작동 사망 다 disfr갔던 배용 당황스러워 사실 청양사는 인생이 바뀌었어 지금 아 진짜? 응 너무 행복해 지금 사실 이게 완전히 화장실을 꿇고 싶거든요 고마웠다 알보っち 혹시 그동안 저한테 스트레스받았던 분 있어요? 알고칠로 저한테 복수할 기회 드릴게요 아, 알고칠로 해주실래요? 죽여버리는 거 아냐? 아냐아냐 표정이 지금 낭낭하게 끌고 싶게 아우 아프겠다 아프겠다 알보치 직반이야 근데 오라매디 펜을 써봤자 네, 알보치이 제일 동기회가 가득한 치료의 현장 한 번 더 해 치료, 치료를 안 돼 맞아 아아 이렇게, 이렇게 잘 들고 아 나 젊은이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알보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머리 아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개꽃 이렇게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개꽃 아들아 왔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아빠도 안 사주는 꽃을 내가 사왔지 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엄마가 사온 라면 카페라테 카페모카 아 모카야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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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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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